먼저 아는데 일단은 얘기해서 그 사람의 요일의 조건이 어떤지 픽스하지 않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거에요. 그거 요리. 안 녹은 거 아직. 요 글씨도 있어 자세히. 그러면 다 빼고 여기서 해야 될 거 같아. 여기 여기가 또 있잖아요. 한 컵만 더 하면 돼. 한 컵만 더 하면 돼. 그럼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